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호닌지에 왔습니다 아냐아냐 호닌지 연못, 연못가게 한번 가봅시다 연못으로 여기 진짜 너무 좋네 이렇게 와 이거 봐 너무 좋다 엄마 너무 좋죠 엄마 맞죠 여기 막 나무도 많고 시조새 우리 여기 쫙 나오죠 호닌탐라구 고, 양, 부 이렇게 뭐 병락국에서 이렇게 쫙 나오네요 호닌지 와 이거 보세요 와 이거 완전 멋있다 이것도 와 여기 또 쫙 있네 이쪽에 여기 다리 다리도 멋있네 이렇게 옆에 다리에다 이야 옆에 한번 쫙 옆에 쫙 있죠 와 와 꽃 예쁘다 오 멋있 진짜 와 여기 너무 좋다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엄마 맞죠 와 너무 좋은데 너무 정돈이 잘 돼 있어 와 너무 잘 돼 길이 좀 예쁘네 이렇게 길이 예쁘다 길이 좀 예쁘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서 공연을 할 것 같아 공연 3시에 공연하는데 3시에 네 공연하는데 공연시 진짜 야 수고길이 아휴 아주 멋있어 수고길을 샤워 와 여기 진짜 나무 멋있다 여기 나무 진짜 멋있다 나무 멋있어 아 여긴 뭐 수국이 천지구나 천지야 수국이 천지야 진짜 여긴 너무 내가 여기를 왜 안 와왔지 와 너무 좋은데 여기 이런데 너무 좋다 와 진짜 죽인다 죽여 엄마와 나는 3,4개 정도 공연을 보고 집으로 갔다 와 진짜 여긴 사람은 안 온다 나는 나무가 바꾸고 있고 내가 나한테 사는 거 안 온다 그 사람은 전국으로 갔다 와 무슨 단속을 일고 하지 아니지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태에다 많은 거 그 사람은 안 온다 그 사람은 안 온다 그 사람은 안 온다 그 사람은 안 온다 오늘은 3,900원 하는 슈림프 버거를 사먹기로 했다. 맛있다. 맛있다. 달달한 맛 너무 맛있어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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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맛있어 놀래 갔다오니 먹으나 맛있다 아예 새우도 떨었어요 새우 토마토 들어가면 돼? 토마토 들어가면 돼 맛있어 응